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수련술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수련술 학습법이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은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너무 막연하지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조금 액기스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여러분들 수련술의 학습 포인트를 본다면 일단 네 가지를 좀 신경을 써야 돼 일단 하나 뭐냐면요 수련술 이건 선생님이 이름 붙이기 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붙였어 수련술이기 때문에 뭔가 배워야 되는 이론이 있어 자 그런 이론 하나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 독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읽어서 그 논제를 해결하는 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 능력까지도 있어야 돼 마킹 능력만 필요로 하는 수능하고 좀 다르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수련술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뭐 수련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학 내용을 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아 물론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 둘 다 배우는 내용이라면 낼 수 있지 뭐 대표적인 교육도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수리논술이기 때문에 언제 배워야 되는 이론들이 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게 교과 과정하고 동떨어졌다가 아니라 대부분 교과정과 관련은 돼 관련은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거는 평가를 할 때 내신 내지는 이제 결국 수능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일부 과목은 또 수능 과목도 아니야 수능 그치 수능에서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신도 마찬가지야 요새 서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약간 프리 형태의 그 답안을 작성하긴 하지만 보통 그냥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낼 수 있는 또는 객관식으로 낼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서술형으로 내는 거 외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 그런데 논술은 그렇지 않다지 굉장히 다양하게 질문이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좀 이따가 선생님이 논제 해결법에서 얘기하겠지만 세트 문제를 낼 수 있어 즉 단독 문제 딱 하나 내고 이거 풀어 이게 아니라 뭔가 흐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연계성을 가지고 풀리는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의 질이나 그 다음에 간점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것도 없잖아 있긴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정수 문제 예를 들은 거야 선생님이 여기다 모든 걸 다 펼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정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뭐 나머지 정리라든지 여러분들 뭐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뭐 서로소 소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용어 모르는 사람 없지 모르는 사람 없어 약수와 배수 다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도 알아 그 다음에 그 뭐 서로소 소수 다 안다고 그런데 문제를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레벨에서 노골적으로도 배우진 않아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배운 거에다가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식을 가지고 비슷한 걸 좀 하기는 해 뭐 서로소까지는 안 하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수 문제는요 빈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간간히 나오거든 그래서 가끔 나오면 소위 폭탄 문제가 돼버린다고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관련된 거를요 조금은 배워야 돼 대신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나머지 정리를 좀 배우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약간은 좀 조금 더 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적분 정의 뭐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요 미적분에 들어가지만 정적분 정의 분명히 교과정이야 그치 교과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는 정적분 정의를요 사실은 명확하게 안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 정적분 정의를 문제를 내면 굉장히 못 풀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정한다고 교과정 맞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배워야 돼 왜냐면 내신이나 수능 레벨에서는요 정적분 정의를 자세히 다루는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없는 거야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 정의는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단순하게 정적분 정의로 문제 푸는 거를 배우는 거라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지 여기서 얘기하지 근데 아니 정적분 정의를 아예 다시 배워야 돼 새롭게 다시 배워야 돼 오케이 어떻게 배워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수리논수가 관련된 것들을 약간 경계를 넘나드는 주제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 내용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문제야 그러면 낼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아예 다시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론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같이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제의 독해력은 어쨌든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예전에는 정말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것도 많이 냈다고 일부는 막 대학 내용 섞어서 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그렇게는 못 내 못 냅니다 왜냐면 걸리면 여러분들 학교가 대학이 정원 감축이야 그래서 아마 들어본 사람 알 거야 면접이긴 했지만 연세대가 2년 연속 걸려가지고 정원의 몇 프로가 조금 줄어들었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문제의 변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변별을 올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수학적인 표기법이나 표현법을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법은 아니야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요 수학적 기호 같은 걸로 되게 어렵게 내는 거야 이건 구경해 봐야 돼 이건 구경해 봐야 돼 그래서 아예 문제 자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꼬아서 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나오는 어떤 기호들 이런 것들이 다 아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게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 요새 이제 유행 모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문제들이 그래 그래서 요새 농담 비슷하게 유행이라고 얘기해서 선생님도 이런 거 훈련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여러분들 집합 분명히 배웠잖아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내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집합 즉 오해하면 안 돼 문제가 원래 대상 자체가 집합이라는 게 아니야 문제를 집합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는 거지 많이 헷갈려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수 왜냐면 여러분들 맘먹고 함수 문제를 좀 꼬아서 내잖아 그건 되게 어려우고요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아 물론 이제 이런 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야 대신 이 두 개를 많이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건 방법이 없어 꼼꼼하게 여러분들 분석하면서 훈련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 독해법 독해력도 예전보다 예전보다는 조금 여러분들 연습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제 해결법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 하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야 물론 중요합니다 결국 이렇게 바탕 깔고 문제 못 풀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여기까지 못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사실은 다 중요한 거야 마치 여러분들 다리가 네 개 있는 탁자와 같이 그 각각의 다리처럼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출제 의도 파악 이것도 여러분들 논제 해결에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가요 출제 의도 파악이 될 수 있게 많은 것들 힌트를 깔아놓는단 말이야 제시문이라든지 문제에서 약간 뭐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세트성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문제가 단독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세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1번 문제 풀 때 2번이나 3번 자체가 1번 문제 힌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뒷문제인데 아 왜 2, 3번까지 흐름을 가지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1번 문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1번, 2번의 어떤 그 문제 풀이의 어떤 흐름이 나중에 3번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보통 뭐 100%는 아니지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트성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훈련이 없으면 그냥 다 개별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인식했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건 아니야 훈련도 해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고난이도의 변별 높은 문제 까지도 풀 수가 있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거 그 다음에 뭐 유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보통 다른 유형은 말하는 유형은 수능에서도 배우는 유형 그 유형은 뭐 논술에서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논술도 쉬운 앞에 문제는요 뭐 수능스러운 문제도 나오니까 근데 아니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이제 논술만의 어떤 유형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아니 결론은 얘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 한 주제 한 주제가 한 시간 넘게 올린 거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 여러분들 어떤 점화식이 나왔어 점화식이 나온 상태에서 자 리미트 AN은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풀 거냐지 가장 많은 친구들이 푸는 게 뭐냐면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놓고 점화식에 딱 리미트 AN, AN브라스를 둘 다 알파라고 문제 풀더라고 그렇게 풀면 값은 나와 값은 나와 근데 점수는 안 나와 왜요? 자 여러분들 논술에서는요 수혈의 극한을 다루면 수혈의 극한보다 얘가 수렴하는 근거가 더 중요해 아 물론 수렴한다는 근거도 되고 극한값도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둘 중에 경중을 따진다면요 수렴하는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따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논술공부를 혼자 공부하면 위험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학교가 요새 자료 잘 발표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공부를 문제를 보고 아 못 풀겠어 해서 답안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풀이 보면 이해가 가 이해가 가지 근데 이 풀이가요 뭔가 서로 간에 다른 수혈의 극한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근데 얘네들 풀이가 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자기 안에는 안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수혈의 극한 문제 점화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혈의 극한 물론 수렴하는 것만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발산 잘 안 나와 재미없으니까 자 얘네들 풀리법은요 딱 세 가지 정해졌어요 첫 번째 이름풀이법 두 번째 이름풀이법 세 번째 이름풀이법 하고 딱 정해져 있어 벗어나는 거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들어보면 들어보면 이거는 선생님이 무료특강에도 넣어놨으니까 들어도 돼 무료특강의 수련술 사용설명서 거기에 두 번째 1강의 두 번째 대문항인 다로 일부러 여러분들 무료특강으로 열어놓은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용 들어보면 다 교과 과정이에요 대신 우리가 내신이나 수능 시험법이 아니지만 어쨌든 내신이나 수능 시험법이었을 때 조차도야 그런 식의 정리가 안 했던 이유는 딴 거 없어 걔네들한테 물을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은 아니거든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걸로 한번 해볼게 사이값 정리 자 여러분들 사이값 정리 내용 되게 쉽잖아 그치 어쨌든 함수가 연속이면 연속이면 얘네들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그치 점프 못한다는 뜻이야 자 근데 그게 사이값 정리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바로 풀린 문제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요 근데 사이값 정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유형화된 거야 사이값 정리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유형화된 거를 지금 사실은 언급하는 거야 이렇게 유형화가 100%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값 정리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얘네 유형 네 가지야 모든 문제는 다 이 네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딱딱딱 얘기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사이값 정리 문제 다 통틀어서 분석한다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보면은 그냥 풀이가 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거야 왜? 이해는 가지 이해는 가지 똑같은 문제 나오면 풀겠지 근데 원리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문제가 확 바뀌어 버리면 못 풀지 그건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수련술 고난이도보다 수능 수학 문제가 좀 더 상대적으로 쉽거든 수련술 고난이도보다 고난이도하고 비교해야지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걔네들도 여러분들 유형 조금 같은 유형인데 조금 바뀌면 못 알아보잖아 수련술은 더 심해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논제 해결법 예시만 들어준 거야 비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염들이 전반적인 어떤 해결을 잘했어 근데 표현력이 떨어져 큰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당연히 답안 작성 능력도 당연히 염들 중요합니다 대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염들 이걸 답안 작성 능력은 논술 다반은 애들아 일단은 글이어야 돼 기본적으로 글이야 수리논술도 글이에요? 어 글이야 대신 수리논술이니까 수식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림이 필요하면 들어가고 적극 활용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학교 서술형 중에 일부 학교들은요 거의 한글 없이 수식만 싹 쓰는 것도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데 논술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점수 거의 안 나와 채점 안 해줘 그렇게 안 해줍니다 글이 기본이야 대신 이제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수식이나 계산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심한 학교는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어 모든 수식은요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학교도 있어 실제로 그걸 노을적으로 말하는 학교도 있고 노을적으로 말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대신 그런 걸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적게 보는 학교가 있는 것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대신 오야 만드는 게 답안 작성 이런 글을 쓰는 능력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머리로 먹고 살 거잖아 그치 그런 사람들은 그치 계속 키워야 돼 평생 평생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그건 평생 나중에 두고두고 키우시고요 수리논술에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은요 어느 정도 수준만 딱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그 정도까지는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서서 나쁘 건 없지 그걸 잘 쓴다는 건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수련술 학습 포인트는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여러분들 적당히 균형 잡혀야 되고 대신 이제 시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무게중심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독해력은요 그 어느 정도 수련술 경험을 한 다음에 왜 처음부터 딱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 하더라고 어느 정도 수련술 경험한 다음에 어느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제 문제 독해가 잘 안 되는 문제를 보면서 아 이제 독해력까지 딱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 훈련만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어느 시기에 중간 정도에 보통은 몰아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련술 이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반에 좀 많이 배워 초반에 많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초반에도 중요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그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분은 얘가 제일 높아지는 거지 제일 커지는 거지 그리고 답안 작성 능력은요 뒤로 시기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어느 정도 수를 잡아놔야 돼 뒤로 가면은요 이거 하기도 바빠 그 신경 못 쓰는 거야 시간 부족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들 잡는 게 좋아 그래서 어쨌든 학습 포인트 좀 연기했고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치 자 일단 여러분들 저기 수련술 이론이라든지 문제 독해력이라든지 논제 해결법을 선생님은 전체를 통틀어서 방법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방법론 공부를 해야 돼 이 방법론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다 이론 그치 그 다음에 독해력 그 다음에 해결법 뭐 해결법에는 뭐 접근법 뭐 출제도 파악 이런 거 다들 하는 거야 어쨌든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훈련은 얘들아 혼자 하면 안 돼 내 강의를 드러나 이 얘기가 아니야 지금 혼자 하면 이건 절대 혼자 하면 안 돼 왜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물론 이제 개인의 영향도 영향을 줘 모든 공부가 다 그러는 거니까 개인의 영향 영향 주는데 이제 영향만 가지고는 아니지 전 영향이 높으니까 공부 안 해도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향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의 훈련 정도 그치 훈련도가 이제 결합해서 실력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실력이 그리고 여러분들 실력하고 점수는요 점수는 좀 늦게 온다 실력보다 왜 이게 이게 연그러야지 이제 점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실력을 올리는데 점수는 조금 뒤늦게 와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도 아마 그런 거 느낌 좀 받은 사람들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어느 특정 과목을 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늘고 있는데 점수가 빨빨빨 안 오지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간다고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왜 혼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일단 영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떤 친구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몇 개 보면 어라 이거 봐라 하면서 자기가 자기만의 유형을 만드는 친구도 있더라고 어구 영향 좋은 거지 자 그리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논술만 하고 논술을 많이 공부하면 이 영향이 조금 적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시간 여유가 많으면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걸 찾아가게 된다고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있지 보통 수련수는요 고3이 돼서 시작을 해 또는요 일부 N수생들은 어 예를 들어서 3수인데 올해 시작했어 이런 친구들 꽤 많거든 어 선생님 뭐 제자들 중에도 꽤 있으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즉 늦게 시작한다는 얘기 첫째가 근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늦게 시작했는데 내가 논술 시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수능도 여전히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거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 논술 시험이 가까워진다는 얘기는요 수능 시험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수능이 끝나기 직전까지는 늘 그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 논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렇지 효율성 선생님은 효율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 물론 뭐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시간 얼마큼 투자했는지 계획도 중요하고요 어떤 순서로 볼 거지 뭐 이거 다 체계니까 다 중요한데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이야 많은 시간 투자를 못하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그거를 깨달아서 그냥 학교 문제 다 보고 그걸 깨달아 간다 그럼 몇 년 과정을 잡아야 돼 그래서 자 이 방법론의 훈련은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문가와 같이 해야 돼 그게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아니면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했든 근데 논술은 책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분명히 뭐 왜 학교 여러분들 발표 자료 뭐 논술 가이드북 모아놓은 책이잖아 그렇지 물론 이제 뭔가 정리 좀 되어 있는 책들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강의 들어 듣는 게 좋아 여러분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강의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요새 패스잖아 패스 그렇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자기의 궁합을 만드는 전문가를 만나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돼 오케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 문제 보고 풀이보고 선생님 여러분들 제자들 대학 간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후배들한테 얘기해달라고 네가 얘기해라 이제 학교 학격했으니까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왜냐면 자기 혼자 공부를 했을 때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풀이 근데 강의를 들으러 왔더니 선생님이 그 문제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거지 무슨 말인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효율성 차라리 여러분들이 혼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요 3, 4시간 강의 듣고 나머지는 수능 공부하는 게 낫다는 얘기야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논술도 여러분들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경험 부족이야 경험 부족도 있어 자 그런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보통 이런 식이야 한 대문안 가지고 뭐 소위 이렇게 얘기해 뽕을 뽑는다 그냥 그 문제 딱 풀어 얘들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강의 안 한다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도 얘기하고요 접근법도 그때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방법론이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연결되는 어떤 이론들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한 대문안 가지고요 심할 경우에는 좀 짧을 때는 한 30분 심할 경우에는 3시간도 한 적이 있어 선생님이 물론 중간에 쉬겠지 어쨌든 3시간도 한 적이 있어 한 대문안 하나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힘도 있게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더 많이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론 그렇지 전문가하고 하는 이 방법론 훈련은 아무래도 문항 수만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은 떨어져 문항의 수만 놓고 봤을 때 왜 어쨌든 다양한 경험도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깊은 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넓은 거를 신경 쓸 수 있는 건 있는 건 뭐냐면 즉 경험을 늘리는 건 본인이 챙겨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꼴을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고 문항 이런 거 넣어준단 말이야 이건 강의에서 다루지 않아 강의에서 다룰 정도의 수준도 아니고 하지만 어떤 챕터에 참고 문항이 있으면 비슷한 수준의 또는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이라고 그러면서 나이도는 상당히 낮은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조금 고민해보고 바로 풀이 봐도 돼 왜? 어차피 내가 안 줬으면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좀이라도 보면 그렇지 이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도 중요한 거지만요 양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수도 늘려야 된다고 이건 본인이 챙겨야 돼 창고 문항 좋은데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 보는 대학 이제 조금 조심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준비하려고요 그러면서 강의 들으면서 자기가 보는 대학 같은 걸 이렇게 좀 미리미리 챙겨보는 애들이 있어 어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 근데 이제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이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요 이런 친구도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뭐 서강대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서강대를 준비하는데요 서강대 문제보다 좀 쉬우면서 서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학교 없나요? 어 어느 학교다 그러면 그거부터 보는 거야 자기 혼자 경험을 늘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곤이 많이 한다고 선생님 이거 시험 보듯이 볼까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요 뭐 어차피 선생님이 추천 안 했으면 안 봤을 거잖아요 네 어 그건 그냥 편하게 봐 편하게 봐 조금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적당히 타협을 해야 돼 그치? 모든 문제를 시험 보듯이 보면요 일단 처치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듯이 하는 것들 또는 깊게 보는 거 있잖아 없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균형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험을 늘리는 그치? 양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쑥 입고 넘어가고 쑥 입고 넘어가면 그치? 이 양은 많아 보이지만 너무 수박 거탈기가 되는 거지 좀 넓어도 좀 뭔가 그치? 적당한 기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건 본인이 챙겨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료들이 주어지니깐 자 그럼 선생님이 예시도 들어줬잖아 비슷한 좀 낮은 학교의 문제부터 시작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 그 다음에 표현 능력 다반작성 능력 그치? 자 이거는요 이거 여러분들은 본인이 해야 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문가하고 피드백 받는 방법이 있어 뭐 첨삭이라는 방법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첨삭은 일단은 실력이 늘어야 또 첨삭이 잘 돼 왜냐면 뭐 못 풀어서 못 썼는데 첨삭이 될 일은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풀이 능력까지 보는 걸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 첨삭은요 잘 생각해라 첨삭은 표현 능력에다가 풀이 능력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이제 풀이 능력이야 계속 키워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근데 이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표현 능력은 첨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표현 능력과 풀이 능력 중에 특히 표현 능력이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쓰레님들마다 차이는 나지만 답 어 여러분들 그 모범 답안이나 나름 모범 답안이라고 하진 않아 어 뭐 택시야? 모범 답안이게 예시 답안이나 아니면 그치 뭐 학교 발표 답안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학교 발표 답안은 너무 믿지마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답안이라고 발표해 놓고 형식이 이상하게 한 거 있어 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발표 잘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보고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선생님은 아예 내가 일부러 일부러 손글씨로 답안 작성을 했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한 많이 만들었는데 손글씨 답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내가 학생이야 생각하고 쓴 거야 쓴 거야 악필이 아니신가요? 보니까 그래 어쨌든 근데 잉대 지장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손글씨 답안을 써서 선생님이 이건 일부러 쓰는 거야 내용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프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쓰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또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 배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외형적인 것까지 보라고 작성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를 그치 여러분들이 시작은요 모방부터야 얘들아 얘들아 무에서의 유로 만드는 건 어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건 없어요 얘들아 오케이 어 자 모방부터야 모방부터입니다 대신 이제 그 개념 강의만 듣는 친구들은요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 답안지에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첨삭을 받든 뭐 하든 간에 한번 써봐야 돼 그럼 생각보다 이게 어 쓰는 게 만만치 않은데? 가 되거든 근데 그걸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초반에 해결하는 게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고 그치 뭐 첨삭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요 온라인도 첨삭이 있으니까 뭐 받을 사람은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나 답안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럼 강의 듣고 나서 예시 답안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손글씨 선생님의 손글씨 답안까지 있으면 도대체 좋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글씨 연습으로 베끼는 게 아니라 한번 써보면서 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해서 풀의로서만이 아니라 답안 작성에 어떤 그 글의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 방식이라든지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던 외형적인 배열 방식까지도 얘네들이 배워갈 수 있다는 얘기야 시장은 모방부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본인이 챙겨야 돼 그치 누가 옆에서 때려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든 구체적 학습법은요 큰 틀을 이겁니다 전문가와 그 다음에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물론 시기마다 얘네들의 어떤 양은 좀 달라지겠지 그치 전체적인 양도 달라지고 어느 쪽에서 초점을 맞출 거냐 달라지고 왜 초반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아야 돼 그치 그러면서 이게 적당히 이걸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걸 키우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그치 좀 초반에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시기마다 약간의 그 비율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수련술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학습법은요 큰 틀에서는 대부분 표준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문제 풀고 나서 복습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얘들아 복습은 수능 수학하고 똑같아 차이가 있겠니 그치 대신 이제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한다면요 수능에서는 이제 뭐 그 독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트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논술만의 어떤 방법론 부분이 있다고 그것도 좀 더 신경 써주면 되는 거와 큰 틀에서 수학을 그 복습하는 방식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짧지만 여러분들 그 수련술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거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잘 계속 듣기만 하면 안 되더라 실천해야지 그치 실천해서 자기가 좀 효율적으로 대비해서요 꼭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기억 보램 자기가 나눠야ue 더 인생할 좋은 supper 고 surrender iffe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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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рт